안녕하세요. 곤세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고방에서 또 로망 중에 하나가 CNN 뉴스 자막 없이 그냥 편하게 듣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실제 미국 영어 뉴스를 저랑 같이 한번 보면서 또 어떤 내용인지 어떤 문장 표현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좀 리스닝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오늘 보실 뉴스 간단하게 한번 보고 시작하시죠. 한번 시험해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자 갑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들어보실게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얘기 되셨습니까? 미국이 지금 백신 한참 진행 중이죠. 그런데 2차 접종까지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걸려버린 겁니다. 다들 지금 당황한 거죠. 백신 2차까지 맞으면 무조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들 당황한 상황인데 자 요거 하나하나 다시 한번 뜯어서 보도록 하시죠.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These three women got fully vaccinated 그렇죠? These three women got fully vaccinated 입니다. 자 got fully vaccinated. 자 무슨 말이죠? These three women 이 세 여성이 got fully 완전히 vaccinated. 완전히 백신을 맞았다.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끝냈다는 거죠. got fully vaccinated.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Without any bad side effects. 어떻게? Without any bad side effects. 그렇죠? 자 뭐 없죠? Any bad. 어떤 나쁜 side effects. side effects라는 말은 부작용이죠. 어떤 나쁜 부작용 없이 완전하게 백신을 맞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부작용도 없었대요. 그런데 imagine 뭐죠? their surprise. 그들의 놀라움. surprise을 좀 상상을 해봐라. when they contracted the virus. 언제? when they contracted the virus. 자 when they contract the virus. 바이러스에 contract 되었을 때. 여러분 contract 하면 떠오르는 거가 이제 계약서죠. 그런데 contract 이러면 동사로 어떤 병에 걸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when they contract the virus. 그들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그들의 어떤 surprise, 놀라움을 한번 상상을 해봐라 라는 거죠. 굉장히 당황했겠죠. 저 같아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they're known as breakthrough cases. 뭐래요? they're known as they are known as breakthrough cases. 자 그들은 breakthrough cases로 알려졌습니다. 자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다죠. breakthrough. 말 그대로 break는 깨는 거예요. 뚫어눔고 통과해서. 깨서 통과해 나간다. 그렇죠. 백신 딱 맞았는데 바이러스가 그걸 뚫고 들어가서 몸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속으로 뚫고 들어가 버린 케이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breakthrough cases. 그렇죠. 백신 맞았는데도 감염이 되는 사례. breakthrough case로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누구죠? 사람 이름은 은근히 듣기 어렵죠. 멜라니 로즌 from 롱 아일랜드. 그렇죠. 롱 아일랜드 지역에서 멜라니 로즌이라는 이 여성분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thought the threat has passed. threat she has passed. 자, 지나가 버렸다. 이 threat이라는 말은 위협이죠. 위협이 지나가 버렸다. 그렇죠. 접종 맞았으니까. 이미 2차 접종이 끝났으니까. 이제 바이러스 위협은 다 끝났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언제? when she got the moderna vaccine. 그렇죠. 그녀가. when she got the moderna vaccine. 자, 보통 백신. 미국의 Pfizer vaccine이랑 moderna vaccine이 가장 유명하죠. 이 바로 moderna vaccine 맞았을 때. 아, 이제 더 이상 끝났다. 바이러스는 내 인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I just really didn't think about. I just really didn't think about. 나는 정말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getting it after I got the shot. getting it after I got the shot. getting it after I got the shot. getting it. 내가 그것을 얻을 거라고.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바로 뭘까요? 바이러스 를 말하겠죠. 바이러스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 after I got the shot. 내가 접종을 맞으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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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볼게요. When she removed her mask. 그녀가 그녀의 마스크를 제거를 했을 때 즉 벗었을 때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어디서? At a friend's wake. 친구의 wake에서 이 wake란 말은 장례식장 가면 보통 우리 장례식장 가면 밤새 유적 옆에서 같이 함께 있어주잖아요. 자 그런 거를 이제 wake라고 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나 지인의 가족의 장례식장 가면 밤새 같이 함께 있어주면서 고인을 애도하는 이런 건 바로 wake라고 하는데요. 친구의 wake에서 그녀가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나눴었나봐요. Yeah, I let my guard down. Yeah, I let my guard down. 자 무슨 말일까요? I let my guard down. 내가 let 뭐 하겠다? My guard. 나의 guard, 방어를 down. 가드를 내렸다. 방어를 내렸다. 즉 내가 방심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면 또 충분히 바이러스 걸릴 수가 있다는 교훈을 주는 뉴스인데요. 우리 한국도 지금 계속 바이러스 예방, 백신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모두가 다 백신을 맞아도 분명히 한동안 또 마스크를 쓰면서 종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번 마무리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한번 가리고. 네, 좋았습니까? 좀 처음에 들었을 때와 공부를 쫙 하고 들었을 때 완전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귀가 좀 빵 뚫리셨나요? 네, 그래서 이 컨텐츠를 한번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고 뜨뜨미지간 하면은 좀 다시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잘 한번 보시고 괜찮으시면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bye.